이지스텝코리아 이지스텝코리아 무선주행형으로 거실에서부터 이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어디든지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기존에는 지금 보호자들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개발된 장비는 자기 스스로 지능형으로 알아서 갈 수 있는 재활 로봇을 저희가 이번에 생산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 제품은 천정에 이동용 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보행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장비로써요. 여기 보시면 천정용 레일을 이용해 가지고 침상에서 이동 슬링을 이용해 가지고 이송을 해서 화장실이나 거실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.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동용 장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. 저희들은 보다 더 연구개발 충실히 해가지고요. 보다 더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